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름 부음받은 자의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선지자가 멸망하여 포로가 될 백성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항무지가 된 시온에서 눈물 흘릴 백성을 향해서 위로의 예언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이 땅에서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통해 이사라엘을 또한 위로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사야는 포로가 될 백성을 내다보며 희년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항폐해진 그 시온으로 돌아와서 죄를 뒤집어쓰고 절규할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관을 씌울 것이라 죄 대신 화관을 씌울 것이다 화관은 꽃 모자를 씌워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나무였던 백성을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의 나무로 회복시키셔서 그 자부심과 잠재력으로 무너진 시온을 재건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저 마른 나무였던 그 상태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하의 종이 포로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사명이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그 사명이 있다면 여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는 포로시기에 이스라엘을 향해 희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이자 온 세상의 참자유와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사명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가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성취되고 증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저 외적인 것으로 그런 것으로만 보이고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말씀 순종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은 꺾고 싶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가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킨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장기로 전락한 이스라엘은 배의 벌을 받아서 수치와 능력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사명을 또 다할 때 배의 보상과 군기설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그 사명에 전력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보금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모든 곳에 있어서 분명한 사명은 보금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것만 잘되고 세상적인 것만 잘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아직도 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잘되면 다 잘되고 있다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깨어있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근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혈통을 지닌 이들에게 주어진 그 예언이 아닌 새 이스라엘 백성이자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보금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혹시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롭게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며 손해를 당하더라도 결코 불의한 일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오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나쁜 환경이 이렇게 있어도 그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이겨내지고 극복이 되는가 하면 그저 내가 마음속에 이것은 바뀌어진다 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믿음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의한 일이나 어떠한 일에 휩쓸리지 않으며 있는 사람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또 황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그저 우리는 괜찮다 괜찮다 이런다고 괜찮은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꼭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것을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바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꼭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하고 있을 때에는 늘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십자가를 지고 그런 일들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걱정할 건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또 사람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올바르게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정의롭게 될 것을 꿈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일을 일으켜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주님 뜻 가운데에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고 그건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는 건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내 자신만 잘 보면 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내가 여호와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그 옷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축제 예복을 입히듯이 죄인들에게 구원과 공의를 선물하시고 척박한 땅에 씨를 심어서 기어이 꽃을 피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공의와 찬송을 만방에 드러낼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고 또 신랑과 신부처럼 그렇게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상황이다 하는 이 상황은 잊지 마시고 이 상황을 꼭 마음속으로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황당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안 나간다 어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어떤 뭐 그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막 지금 이제 계속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이 황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이렇게 이것도 한 10번 이상은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더 들어봐요 고개를 들고 한번 더 꼭 이렇게 들어봐요 제가 이렇게 그때 뭐 세금도 못 내고 그래서 그때 그 주간에 돈이 똑 다 떨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에 딸이 고마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돌더니 그 실수를 해가지고 즐겁게 놀다가 여기 이제 어디 이 모서리에 쿵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가 조금 이제 유치인데 그게 좀 문제가 될 정도로 이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됐죠 그 병원비를 쓸 것도 없었는데 뭐 그래도 카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카드로 하면 된다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괜찮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병원 치료를 이렇게 하고 났는데 아내가 또 이가 이렇게 뭐가 뚝 떨어졌던가 아니면 아프다던가 하여튼 그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또 치과 치료를 가더라고 그때 그 안에 치과 치료는 돈이 많이 들었어요 200만 원 이상 드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지금 전임 전도사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정도가 전에 이 일의 일이에요 야 이거 참 진짜 큰일 났다 엎친 데 생각을 해보세요 엎친 데 덮친 일이잖아요 엎친 데 덮치고 그렇게 어렵고 지금 뭐 야 이번 주일에 쓸 돈도 없어가지고 한 주일 지나면 사례비가 나오긴 했어요 그때 그래서 한 주일만 잘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차이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 그래서 그것도 어렵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그래 또 뭐 카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뭘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원망이 됐어요 나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사단이 내한테 가르쳐주더라고 나 그때 사단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사단이 가르쳐주더라고 귀에 싹 이야기를 싹 심어주더라고 이런 거는 결혼하기 전에 다 해서 온다던데 이래더라고 나 그거 누구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결혼하기 전에 다 해서 온다던데 이렇게 가르쳐줘요 내 머릿속에 확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야 난 신기했어요 진짜 내 혼자의 생각이 아니었다니까 그게 누군가가 내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한테 속상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해온다던데 이런 생각이 그런데 내가 야 그 참 사람이 바람던 거 이건 누가 내한테 이야기해준 적이 없었는데 하고 딱 생각이 들다 사단이 아 주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이제 설거할 때나 이야기했지 아내한테 이밖에 또 내가 그 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때 이제 내가 딱 마음속에 잡았던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감사만 내가 해보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꼭 참았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고 속상하고 그래도 꼭 참고 그냥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세 번째 하나님이 야 그래 하나님이 틀리지 않다는 게 거기서 내가 이렇게 잘 했던 그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 안쪽에 치아의 상태가 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나도 이쪽 저쪽 썩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어떤 그런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정신 차리고 처음으로 치과 치료를 해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 치과 치료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야 무서워도 무서워도 치과만큼 무서운 데가 없더라 막 깡다고 부리고 이렇게 하지만 치이 하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이게 안쪽에 이제 좀 썩었으니까 그거 치료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치료를 계속 이제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또 누가 또 이렇게 준 것도 아닌데 마음 속에서 탁 하나님이 치이 하고 치료하는데 가르쳐준 마음이 야 치과 치료 아내가 아무 불병 없이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진짜 치과 치료를 그냥 아무 불병 없이 아이고 그냥 이건 치료해야 된다고 잘 치료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견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치과 이제 간 분한테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세상 이야기나 하고 그랬으면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노는 입에 전도하면서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왜냐하면 뭐 늘 개척교회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 사정도 이야기하고 나는 전도 사고 곧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다 목사 안수 받고 난 꿈이 가긴 한다 꿈이 가긴 하는데 교회에 안 다니시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제 뭐 그래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남자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내가 꿈이 내려가고 목사 안수 받는다는 말에 좀 선물을 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해주더라고 잘해주면서 막 여기 전부 막 금으로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쪽에 안쪽에 하나 그 당시에 20년 만에 아는 거는 공짜로 해주고 다른 거는 전부 원가로 다 해줘요 총 100만 원 안에 다 했어요 아내하고 나하고 우리 집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때부터 그 병원비 이렇게 치료 어느 날 이렇게 좀 서로 친해지고 나서부터는 치료비를 안 받더라고 그냥 그것만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오는 것만 그분이 받으시더라고 세 명 뭐 한 명에 그래도 한 뭐 3천 원 정도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은 한 4천 원 하잖아요 의료보험비를 빼고 그 정도 뭐 치료비가 비싼 건 아닙니다만은 그때 그때 가서 어쨌든 그렇게 해주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해주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하던 어떤 그런 걸 나는 내 일을 그냥 하던 거예요 내 일을 하던 거에서 전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더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나의 일을 내가 원망하고 아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당신이 이런 거는 결혼하기 전에 해오라고 그런 거 대부분 사람들 이야기하던데 이러고 이랬으면 얼마나 서로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꾹 참고 말씀대로 그냥 가보자 어머니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말씀대로 내가 감사해야 안 되겠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던 중에 반전이 일어났던 거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치료를 다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막 제가 안 해도 되는 어떤 그 원하지도 않았던 건데 사랑니가 이상하게 좀 나가지고 했던 그걸 두 개를 또 이렇게 빼주면서 하는데 그 사랑니나 이렇게 치아 뽑고 이런 거는 또 치과 의사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전공 분야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해주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 일을 다른 사람 불렀는데 전문가가 불렀는데 다 못하고 한쪽은요 제가 치아를 반을 부수고 잘라서 부수고 더 못 뽑아가지고 그걸 덮었어요 이쪽 한쪽은 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도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있는 상태로 지금 치아가 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또 계속 이제 하고 파노라마 사진도 찍어주고 또 그때 예정이 기왕 또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쪽에부터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은 유치가 났나 그래 예정이가 그러니까 그걸 썩지 말라고 하나 이렇게 덮어 씌워주는데 5만 원씩 했어요 그때 5만 원씩 지금도 그 정도 할란가 하여튼 하는데 그때는 고급 어떤 그런 것이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도 되는 어떤 거니까 그걸 네 개를 다 해줬어요 아래 위에 이렇게 네 개씩 네 개씩 5, 8, 40 40만 원을 번 거잖아요 내가 그냥 해주더라고 그거는 얼마 원가는 얼마 정말 안 할 것 같더라고 그냥 이렇게 발라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덮어 씌워주는 그런 어떤 거였는데 그거 썩지 말라고 그리고 뭐 저한테도 온갖 혜택과 이런 걸 다 줬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막 아내도 싸우고 막 그러고 그랬으면 전도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좋은 이야기 나올 생각 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거나 속상해하거나 불평스러운 말이나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번에 감사해 보자 감사해 보자 감사해 보자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했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했듯이 서울의 온누리교회 장노님의 아들이었어요 서울대를 나온 사람인데 아내는 또 그 옆에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몰랐는데 아내는 그 옆에 가정의학과 또 의사선생님 여자 의사선생님 둘 다 서울대를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라 이게 부모님한테 목사님께 잘하고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기본적인 마음에 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잘 믿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했고 그저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다고 장노님이시라고 온누리교회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가 된 거 이야기를 좀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아마 감동이 왔을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한테 그래주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런데 그때 내가 목사 안수도 받는다고 하고 이제는 구미 가니까 뭐 계속해서 뭐 이렇게 저거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은 저한테 치과 쪽으로 은혜를 그렇게 계속 구미 가서도 안식교도 사람인데 그분이 그렇게 또 공짜로 해주시고 목사라고 공짜로 해주고 그거는 이제 구미 시민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주더라고 치과는 여기를 가면 되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렇게 잘 해주시더라고 그렇게 해주고 또 여기 와서는 이제 뭐 본값을 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지금 인양 인양 치과 여기를 갑니다 제가 혹시 거기 갈 데 없으면 그쪽으로 가세요 인양 치과 그래가지고 청신제일 때 목사님이 꼭 여기를 가라고 그랬다고 기왕 하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 거기도 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요 좀 애누리 해주시고 뭐 이렇게 막 완전히 애누리하고 그런 건 아닌데 내일 돈은 내지만은 그래도 좀 애누리도 해주시고 또 아유 목사님 오셨냐고 이러면서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하는데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 참 좋은 분이더라 그분도 제3교회인가 거기 안수집사님인가 그런데 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강정여 장로님이 가르쳐줬나 그래요 이해자 권사님 가르쳐줬나 그러니까 강정여 장로님의 그 여동생이 제3교회 장로님인가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치과 의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서 같은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그런 것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후로 지금 치과에 큰 문제는 없어요 저는 매년 스켈링을 하고 있고 좀 힘들다 싶으면 스켈링하러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 스켈링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막 계속 어렵고 돈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던 어떤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잘 관리하고 성숙 이렇게 치아가 잘 좋은 것으로 관리가 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도 관리나 이런 거 잘 안 하겠지요 매년 이렇게 스켈링은 거 잘 안 하겠지 한 번씩 이렇게 가가지고 힘들어 야 난 그때 진짜 치과의 쓴맛을 보고 야 치과는 이렇게 무서운 곳이구나 이게 사람이 깡패도 겁나는 곳이 이게 치과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진짜 치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그때 진짜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일어나는 악한 일들 또 어떤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다 나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바뀌어지고 좋아질 것이나 그 당시에 내가 내 자신을 잘 견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견제하고 또 전도하는 마음을 견제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은 그때 돈도 마지막 이야기를 안 해줬죠 그때 돈도 내 돈 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50만을 보내줬고 우리 장모님이 또 50만을 보내줬어요 그때 교육전도 사태 하나님이 돈을 이렇게 딱 딱 보내주더니 교육전 사태 돈 없는 그거 빼고는 딱 전임 가니까 하나님이 딱 끊어지게 하더라고 그 돈도 안 보내주더라고 그러더니 그때는 또 보내줬어요 아버지가 그때 고백하던 아버지가 고백하던 말이 아니고 어머니가 고백하던 말이 야 너 아버지가 그때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을 세 번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더라 이래요 왜냐하면 붙여줄까? 이 세 번이나 갈등을 했다는 결국은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나 돈 한 푼도 없었는데 그 돈 싹 갚았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집값으로 잘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틀리지 않으니까 나만 틀리지 않는데 내가 말씀대로 오늘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잘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3일 저녁 기도해 나오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빨리 집에 가서 씻고 테레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나만 그런가 하여튼 그러고 싶지 다 코로나 핑계되고 가만히 저렇게 하고 싶고 그러지 다 그러고 싶지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견제해야 그거는 그때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붙잡아가고 하는 그런 때예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도 오늘 이 새벽에도 사실은 권사님들하고 다 오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박영자 권사님 이런 분들 다 오기 싫지 어제 저녁에도 왔는데 뭐 이 새벽에 또 이렇게 다 오고 싶어 오는 사람들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그냥 내가 만약에 안 한다 이러면 에라 잘 됐다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 막 잠이 없어가지고 오고 싶어 오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새벽 기도 안 할 때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하고 해야지 안 할 때는 다 그것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만 그냥 하나님이 또 새벽 기도 여니까 내가 이 베테랑 권사로서 안 갈 수가 있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가 갑니다 주님 역사해줘 그것만 잘 하고 있으면 돼 어느 날 바뀌어집니다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